보험함 자 그 3월달에 어디 보험사가 가장 저렴하고 어디 보험사가 비싼지 저 보험함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휘리리 뿅 네 여기 보시면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 가성비 순이 돼서 저 보험함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보험함과 같이 하면 돈이 내고 살이 내고 비가 내는 정보 많이 많이 얻어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 가성비 순이 설명드릴게요 자 자녀보험이에요 20년나 100세 만기로 자녀보험 50% 무해지 환급형 50%로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은 암 같은 경우 천만원 기준일 때 10세 남자와 10세 여자아이 기준으로 암진당금 천만할 때 역시 한화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저 보험함이 3대 진단비는 어디로 해준다? 하나로 해준다 3대 진단비는 왜냐? 작년 가을서부터 한화가 매우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수수비는 어디? DB 그래서 한디플랜 여기 누구죠? 아까 전에 한디플랜 포켓몬스터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한디플랜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자 4대 유사함 유사함은 DB 손해보험이 저렴하구요 내열관질환 역시 DB가 저렴해요 허혈성은 삼성화재가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3대 진단비 통틀어서 한화가 어쨌든 간에 가장 저렴하다 그 다음에 저렴한 데가 어디? DB 그리고 롯데와 삼성화재가 가장 저렴하다 자 여자아이는 어디가 저렴할까요? 암운 역시 한화가 매우 저렴하고 현대가 유사암운 그리고 내열관 같은 경우는 역시 한화가 저렴하고 그리고 허혈성은 삼성화재가 가장 저렴하다 그래서 한화손의 몸이 3대 진단비는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2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롯데가 가장 저렴하더라 롯데가 3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가 저렴하다? 일단은 삼성화재가 가장 가장 저렴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30세 전에 어린이 몸은 가장 저렴한 데가 남성은 1위가 한화 그리고 여성도 1위가 한화가 가장 저렴하고요 2위는 남성은 DB 3위는 삼성화재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1위가 한화 2위가 롯데 손해보 3위가 현대가 가장 가장 저렴하다는 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화로 3대 진단비 수수비는 DB가 워낙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한디플래너로 많이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5세 전에 어린이 몸 과연 어디 보험사가 유리한지 저 보험안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활동기 왕성한 여기 보시면 30세에서 40세까지 아 근데 어린이 몸은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요러한 부분들은 어린이 몸 일단은 예전에는 3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몸이 몇 군데가 나왔어요 저 보험망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어린이 몸은 35세까지 몇 군데가 계속 늘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어린이 몸 35세까지 일단 보장한도가 높아요 하지만 성인 몸은 보장한도가 낮다는 거죠 납입 면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몸은 암 그리고 내열관 그리고 허혈성 상해 질병 후장애 50%씩의 납입 면제 하지만 성인 몸은 암 그리고 내열관 질환이 아니고 뇌졸증이에요 뇌졸증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고 보장받기 힘든 급성 심근경세 그 후장애 80%씩의 납입 면제 되다 보니까 납입 면제도 어린이 몸에 비해 큰 메리트는 없다는 겁니다 자 감액기간도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이 돼요 어린이 몸은 하지만 성인 몸은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 100% 자 베스트님 마일라 박판에 서두르면 꼭 뭔가 삐끗하더라구요 월요일날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연락 월요일날 연락 주시면 저 보험암 가성비 좋게 더 준비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하나 어린이 보험이 3월 6일날 출시가 됐죠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자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끝판왕 어린이 보험 35세까지 어디 보험사가 가장 저렴하고 좋은지 저 보험암과 함께 지금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자 일단은 훈구 35세까지 차이점 여러가지가 있구요 KB도 30세에서 35세까지 좀 연장이 됐죠 어린이 보험이 나빗면제 사유는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은 롯데 토닥토닥 15세에서 35세까지 중대한 재세 불량성 빈혈 양성 내종장이 있구요 나머지 암 뇌혈과 허혈성 후유장애 50% 이거는 다 동일해요 하나 어린이 보험 네 몇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하지만 내돈내삼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 보험이 아니죠 30세에서 40세 성인 보험이에요 그래서 3월 말까지만 판매가 되고 없어질 예정이다 네 암 뇌혈과 허혈성 나비 면제 아니에요 암 뇌졸증 급성 신근경세 후유장애 50%가 아니고 80% 질병 후유장애는 또 빠져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솔직히 삼성화재가 메리트는 없다 삼성화재의 장점은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되는게 장점이구요 또 하나 일단은 60세 이상은 지금 암 뇌심 3대 진단비가 60세 이후로는 2배 이상 2배로 보장이 되는게 큰 메리트가 있어요 자 이거 말고 암 유사암 뇌혈관 심혈관 질병 상위 후유장애 요러한 부분들이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저 보험하기 정리해봤어요 35세 가성비 순위를 따지면 1위가 롯데 2위가 KB 3위가 하나순위다 그래서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은 하나손의 보험이 가장 저렴하구요 수수비는 DB 30세 전에는 한디플랜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31세에서 35세까지는 롯데손의 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그래서 롯데손의 보험으로 많이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지 아시겠죠? 요런